타이거 우즈는 목요일 마스터스 개막전에서 지속적인 통증을 느꼈다고 인정했습니다. 47세의 이 선수는 우거스타 내셔널에서의 25번째 출전에서 이오버파 74타를 이룩하며 파란만장한 출발의 여러 지점에서 승리하는 것을 볼 수였습니다. 마스터스에서 5번 우스마니 선수는 7언더파의 눈부신 오프닝 라운드를 마치고 봉궁선두로 클럽하우스로 돌아온 노르웨이의 플레이 파트너 빅톤 호블랑과 구타차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우즈는 화요일 이번주가 그의 마지막 대회 출전이 될지 확실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19번의 메이저 챔피언의 대회 출전은 2021년 심각한 자동차 충돌 사고로 심각한 다리 부상을 입은 이후 산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영이 나스터스에서의 극적인 복귀는 우즈가 컷을 통과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지만 오른쪽 다리에 낙대기와 핀을 꽂은 수술로인데 언덕이 많은 오거스타 지형을 항의하기 위한 그의 신체적인 어려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1년 후 그는 18번을 벙커에서 어색한 탈출 샷을 한 후 맨쪽 다리로 오프닝 라운드 호핑을 마쳤습니다. 라운드 후 다리 상태에 대한 질문을 받은 우즈는 솔직했습니다. 아파요? 그가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왼쪽 다리의 호프는 괜찮습니다. 만약 제가 다른 한쪽에서 그것을 했다면 그렇게 낙구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 나고 그가 덧붙였습니다. 부진한 출발로 우즈는 첫 7개 홀에서 복이 3개로 문을 열었지만 마스터스 챔피언 5회를 석권한 우즈는 8번 홀에서 버드를 낙구며 지, 일어섰습니다. 하루 종일 일제에 따라 붙은 후 우즈가 멋진 척군을 시도하자 관중들이 거의 폭발할 뻔했지만 불과 몇 인치 차이로 이글을 거부당했습니다. 11번 홀에서 4번지의 복이를 범하면서 그는 다시 3호 버파로 떨어졌지만 우즈는 15번 홀과 16번 홀에서 연속 버드를 낙구며 마지막 번드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홀에서 버기 퍼트를 아슬아슬하게 놓쳐 2분파로 끌어올린 우즈의 클로징 보기는 답답한 오후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우즈는 지난 13번의 오거스타 경기에서 단 한 번의 컷 탈락을 기록했으며 주말에 진출하면 포레드커프스와 게리 플레이어와 함께 메이저 대회 최다 연속 컷 타일을 기록할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선수들이 강력한 출발을 하는 가운데 우즈는 위협을 다성하기 위해 부활하는 1라운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운전을 잘한 것 같았어요. 저는 공을 가까이 가져가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라고 우즈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공을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언더파 라운드를 할 수 있었고 저는 오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대부분의 남자들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바라건대 내일은 조금 더 나아지고 조금 더 날카로워지고 조금 더 나아지고 조금 더 잘 헤쳐나가기 바랍니다. 이것은 날씨가 다가오는 대회에서 흥미로운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반역 제가 조금만 더 버틸 수 있다면 아마도 제가 돌아가는 길로 갈 수 있다면 그것은 마지막에 긍정적일 것입니다. 우즈는 금요일 오후 1시 24분리구 동부시간 오후 6시 24분에 2라운드 티오프를 할 예정입니다.